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4월 16일 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가다가 후반에 다시 반등 시도하면서요 0.13%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요 그냥 쫙 땡겨 올리면서 0.76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자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 됐다는 것은요 개인이 뭐 아주 힘있게 잘 사줘서라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강하게 밑으로 주거라고 강하게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적당하니 차익실현물량 조금 떠넘겨 줬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확 전환하니까 플러스 마무리 된 것이고요 선물은 오늘 조금 매도 일변도에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자 상당히 재밌는 게요 드디어 연기금이 509억 사들었습니다. 어저께 닥터케이가 욕 되게 많이 했는데 정신 좀 차렸나 보죠. 그죠? 과연 이 500억에서 추가로 매수가 더 유입이 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 욕 좀 안 들어 먹으려면 그리고 신고가 갈 때 손가락만 빨지 않으려면 자기들도 좀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하는가 보죠.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효성그룹의 날이다 해도 뭐 또 과하냐 아니겠습니다. 그죠? 효성 TNC 70만원 넘었습니다. 16.67% 저 상당히 아 그죠? 뭐 요가복이라든지 이런 소재 쪽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이번에 실적이 좋게 아마 나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제가 깊게 파고들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제 관심사에 없어요. 그런데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핫 이슈니까 상당히 강해 같습니다. 그리고 효성 화학도 3.6% 상승. 효성 첨단 소재도 6% 상승. 이렇게 되면요. 효성그룹이 상반기에 가장 양호했다. 이렇게 해도 뭐 크게 과한이 아니지 않을까. 그죠? 그렇게 생각합니다. 효성도 몇 번 거래했었는데 워낙 풀 베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손도 못 댔는데요. 어쨌든 21인근에서 또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또 수익도 날 수 있는 상황. 효성그룹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로 할 수 있는 것은요. 오늘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중국 소비 관련 아무래도 이런 쪽은 중국이 GDP 발표가 됐는데 1,4분기 전년 대비 18% 상승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물론 기저효과 작년에 너무 마이너스로 발표되면서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양호하게 18%로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 정망치를 8%대로 올리겠다.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중국하고 아무래도 좀 관련되어 있는 신세계 반등 1.28% 했고요. 이마트도 17만원대는 깨지 않으나 상당히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 매수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120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물이 없는데 달력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. 왜? 먼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호텔실라도 빨간불은 들어왔습니다만 추세 무너졌습니다. 닥터케인은 던졌다.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도 비교적 양호. 현대차, 기아차. 뭐가 더 좋다? 기아차. 더 좋네. 기아차와 현대차가 에스케이프 이노베이션과 합작해서 배터리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작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아차가 또 양호한 모습. 그리고 카카오는요. 오늘도 1%대 하락입니다.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전일 기관외국인 쌍크림에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김범수 의장의 재산 환원, 구고 약속시키겠다고 5천억 규모의 블록딜을 어저께 발표가 났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강하게 오른 꼭대기에서 사면 어떻게 된다는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. 그죠? 뭐에 이어서 그렇습니다.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상할지 몰라도 저는 예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그 심각성이라든지 중요함을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에스케이 바이오사이언스 반응 좀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무너지는데요. 여기 꼭대기에서 무민사람은 아직도 한 30% 가까이 손실중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챙겨보니깐요. 8천만원 인근인데 그죠? 8천만원 인근인데 큰 변동성도 없는데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흔들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 부위에서는 신규매수하시면 안된다.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.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시고요. 밑으로 꼬꾸라질 때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당폭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따라다니지 마시라.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. 자 오늘 또 핫이슈 그렇습니다. 이게 진단키트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권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어떻게 한다?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을 가지겠다 했는데 시즌이 8%대 급등을 해버리네요.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고 이제 눌려주면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. 어저께 이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요.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100%라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. 소식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게 급등한 이후에 추가 상승 모든 2평선 다 돌파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. 덩달아 다른 수젠텍 4.78% 상승 랩지노믹스도 뭐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 진단키트가 슬슬슬슬 돌았으니까 그쪽으로도 관심 좀 이제 가져봐야 될 타이밍이 오고는 있네요. 또 하나 통신주가 최근에 또 양호한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 SK텔레콤은 통신주 때문에 뭐 안다기보다 SK그룹의 중간치주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. 중장기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SK텔레콤 이거 봐요. 외국인 그냥 쓸어 담아요. 자 SK유플러스도 아 LG유플러스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고 지금은 쫓아가면 안됩니다.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맨 처음 스타트는 KT가 끊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강자들 철강조선건설 철강조금 추춘거렸습니다. 포스코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밀렸고요. 현대제철도 조금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양호하게 간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. 그렇게 생각하고요. 한국조선해양 자 지금 몇 번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먹고 먹고 또 먹고 시연중인데요. 여기 사서 15% 먹고 끊고 나니까 다시 밀려 사고 나니까 올라가 또 던지니까 4% 먹고 다시 사가 또 올라가 있거든요. 자 이거 아직까지 차익실형 안했어요. 왜 올라갈 거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한국조선해양 양호 건설주 자 현대건설 이것도 먹고 먹고 또 하는 중이다. 그죠? 현대건설도 양호 자 그러나 어저께 강세 보였다가 조금 흔들리는 LG전자는 차익실현 해버립니다. 자 차익실현 많이 했다가 장 후반부에 다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비중도 적당히 실어 나갑니다. 왜? 장이 돌아서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왜 던졌는데 장 초반은 시장이 흔들들렸거든요. 같이 발맞춰 해야 됩니다. LG전자 수익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G전자 5% 수익 450만 수익 LG전자 5% 인근까지 수익 났다. 맨날 맨날 먹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진행 중이다. 자 셀트리온 어저께 끊었다 말씀드렸고요. 뭐 1.5% 그죠? 약 수익으로 끊었습니다만 오늘 올라갔나요? 끊고 난 이후로 빠졌습니다. 빠졌어요. 그죠? 아침에 셀트리온 조금 안좋게 이야기하니까 발끈하면서 싫어해 꼽았던 것 같은데 그런지 아는지 몰라도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오오오오오오오уска 갑자기 노래 이적 그죠? 보이는 대로 하는 거 중요하다 이겁니다. 강세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빡치고 가야 양호인데 비실비실 거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. 일단 끊었습니다.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한다?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뭐처럼? 시젠처럼 시젠처럼 이렇게 올라타는거 확인하고 눌려주면요. 그때 들어가도 돼요. 먹은거 안토하고 잘 세이브시켰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하십시오. 별로 썩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.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. 막판에 돌아설 때 다른 종목들 철강조선 건설은 그래도 철강은 좀 그렇습니다만 양호하게 가는데 얘들 보면 셀틀린 사명제에 힘없어요.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가 5월 3일날 다시 되면요. 타겟 1순위가 셀틀린 아니겠어요. 아무래도 좀 걱정돼요. 저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셀틀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걱정됩니다. 참고로 하십시오. 종목이 하나뿐인거 아니다. 강조합니다. 자 그래서 강세 오늘 보였던 섹타 효성그룹 건설주 그리고 진단키트 운송관련도 오늘 양호했습니다. 그죠? 운송 나와라 오바 운송이 안보이네 운송 옆쪽에 있습니다. CJ대한통원도 양호하게 가구요. 자 여기서 힌트 기법 하나 더 슬쩍 알려드리자면 기법 같지도 않은 기법입니다. 제껄 그렇게 폄하하는건 아니구요. 너무 간단하다 이겁니다. 방송 오래 들었던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. 20일에서 매수했죠. 왜 우상량이 중요한지 여기서 여실히 나타납니다. 20일 무너져도요. 우상량하는 종목은 밑에 뭐가 바치고 있다? 그렇습니다. 60일 바치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추가 추가 세 번 딱 하고 나니까 바로 플러스 전환이거든요. 단가가 여기가 딱 되니까요.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상량 하라는 겁니다. 우상량 하는거 밑에 지지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. 여기까지 깨지면 별론데요. 여기도 한 번 지지할 권장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상량 하는 종목 하면요. 빠져넣으기가 훨씬 용이하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이거는 수익입니다. 올라가면 수익 더 챙기고 나옵니다. 자 HMM 조정점 받았고 21건역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. 한지는 밑에 꼬까라지고 있고 페노션이 6%대 상승 자 정리하자면요.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장소였다.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약간 약세 그죠? LG전자 전율이 강세에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상황 그 바톤을 기아차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가 받았고 조선 건설이 바톤 이어가는 그런 큰 흐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잠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. 칠리즈 이야기하니까 같이 또 한번 살펴보죠. 어차피 비트코인 요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니까요. 칠리즈가 대박났다. 자 20일 여기 깨졌다가 들어올리고 올라타면 뭐다? 20일 안 깨지죠. 20일 기법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어떻게 하면 된다? 진짜 간단해. 진짜 간단해. 진짜 간단한데 왜 안되는 줄 알아요? 안 지키니까 그래요. 안 지키니까.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뭐? 손절 그리고 진입 자 여기 봐요. 들어갈 수 있어요. 들어갔어요. 20일 깨질 때까지니까 여기서 깨지면 조금밖에 못 먹어서 올라탔을 때 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여기 보면 붕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을 수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? 그럼 샀다가 깨지면 또 바로 손절 손절 짧아요. 자 손절 몇 번 하다가 올라탔는데요. 그죠? 20일 깨지기 전까지 만약 쭉 들어간다면요. 이 대박이거든요. 20일 올라탔을 때 여기입니다. 안 깨지고 쭉 가거든요. 어디서 깨지는데 여기 인근에서 깨지니까 이거 다 먹는 겁니다. 그죠? 20일 기법만 쓴다면 딴 거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요.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했지만 아주 소액은요. 아주 소규모 비중은요. 20일만 딱 깨질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한번 써보는 거 나쁘지 않다. 우리 호중 선수한테 코인 트레이더 호중 선수한테도 이야기해줬는데 그거 참고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. 장단점이 있어요. 끝까지 끌고 가다보면 전체 흐름에 막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일부 물량은 딴 데로 넘겨놓든 어쨌든 계좌를 두 개를 만들든 그것도 좀 힘들긴 힘들지. 그죠?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겁니다.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정 수량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고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상승적으로 베팅 그리고 추세 무너지면 전문용어로 심화해 하는 건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비트코인도 가볍게 말씀드려야죠. 비트코인 강세 잘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. 물론 저쪽 미국 쪽하고는 또 조금 차트가 다르다 하던데요. 우리 거 먼저 보고 미국 거 한번 보도록 하죠. 제롬 파울 의장이 비트코인은 투기수단이다. 이렇게 하면서 좀 흔들렸다 그러는데요. 자 좀처럼 우리나라 흔들릴 줄 몰라요. 아마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조금 예전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 꼽아라 하면 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열풍을 불을 일으키면서 지금 너도나도 비트코인 하거든요. 왜? 이거 뭐 쉬는 날도 없고 그러니까요. 토요일 일요일 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? 여기 꼽히면요. 참 문제가 좀 있어요. 그죠?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그죠? 많이 벌었다 이야기만 듣지 깡통 열라 찼다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는가요?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양호합니다. 그죠? 추가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해 보이는 비트코인이고요. 여기 USDT로 돼 있는 거 보면요. 이것도 비교적 양호입니다. 왜? 정고점 인근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적당한 조정이거든요. 한없이 갈 수는 없어요. 한없이 갈 수는 없고 거의 계단씩 가르쳐줬던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오니까 또 밀리네. 그죠? 여기 폭에서 여기 폭만큼 어느 정도 맞잖아요. 그죠? 여기에서 여기 폭만큼 딱 가니까 또 밀리네. 그죠? 목표치 이런 거 알아놓으면요. 여러분들 돈 많이 됩니다. 여기에서 여기 폭만큼 여기 폭만큼 여기에서 갈 수 있다. 가 목표치 아닙니까? 거의 똑똑하게 이거든요. 그리고 조정 한 3일 받습니다. 그러면 지금 20일 손도 이탈 안 했으니까 5일선 조금 이탈하니까 초강세 무너졌는데요. 적당하니 조정받고 또 20일 인근에서 또 장대양봉 세우면요. 또 추가 상승 가능한 겁니다. 분위기가 쉽게 폭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대기매수세가 상당한 것 같아요. 그죠? 너도 나도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언제 진입할까?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ETF 인버스 ETF 그죠? 인버스 나왔다 라는 소식도 있던데요. 그 부분 재밌겠네요. ETF 없어도 선물도 있고 하니까요. 뭐 어차피 하락방향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. 자 비트코인까지 챙겨봤습니다. 자 종목 궁금한 것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. 종목 아니더라도 평소에 궁금한 것 있었다면 질문하시면 그걸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무리하도록 들어가죠.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 아까 조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던데요.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. 나스닥 선물이 상승세 유지 못하고 우리 장마감 즈음에서 좀 밀렸는데요. 조금 밀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밀린 상황이 아니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 정도는 진행 중 이다.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 유럽 개장 상황도 한번 챙겨보자면 요. 유럽 3개 주요 유럽 국가 다 0.3 0.5 이런식으로 상승 입니다. 별 무리 없습니다. 자 다음주 전망 가볍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관이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. 기관의 매도세 가 잦아 들고요. 연기금이 드디어 매수에 가담 했으니까 신고가 코앞 이니까 기관외금 쌍끄리 특히 연기금이 대규모 매수세 한번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국민들 서운하게 했던 부분들 빚이라도 갚는다는 듯 강하게 기관외금 쌍끄리 매수세 들어온다면요 신고가 가는겁니다. 그리고 코스닥도 잘 가고 있으니 시장상 나쁘지 않아서 크게 걱정할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바라건대 근 3개월동안 4월달은 상승 위주로 왔습니다만 박스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상당히 위협을 하면서 하락전환될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하면서 시장이 좀 힘들었다면요 4월달에는 잘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상당히 밖에 날씨도 좋고 그렇던데요 새롭게 계절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위로 신고가 가면서 새로운 시장 한번 열려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닥터케이머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구축을 잘 못했다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구요 주식시장 언제나 열린다 우리가 죽을때까지 죽고난 다음에도 주식시장 열린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 준비를 좀 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게 어떨까 자 근데 뭐 공부도 좀 하고 싶고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닥터케이머 방송을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최신통영상 여기 있는거 정말 주식기초당 당는데 아무 무리없다 생각하니까요 여기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추천영상에 가면요 주식기초강의 최근에 여기를 가장 많이 보셨더라구요 우리 구독자들이 여기 있는거 차근차근 시간 스케줄 잡아가지고 공부해 나가신다면 큰 도움된다 자신감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료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아까 수익공개 해드렸는데요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면요 유료회원 가입이라든지 수익현황 알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영상 올려놀테니까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물러가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 출입하실 분 자막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기다려주시네 감사합니다.